자 오늘의 대안주 역시 식품관련 종목들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평가된 식품관련 종목으로 대상을 알려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을 수 있는 풀무원을 주셨습니다. 대상과 풀무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를 공개해드렸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대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송홀린스가 신송냉면이 맛있으면 대상은 뭐가 맛있나요? 대상은 장이죠. 그래서 대상을 봤을 때 저희가 잘 아는 브랜드 많죠. 그렇죠. 청정원. 그거나 그리고 또 해찬들 이런 것부터 종갑집 김치 이런 것까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희 생활의 어떤 필수 소비재 쪽으로 다가오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조미료라든가 장류 그리고 또 HMR 관련된 쪽의 냉동식품 이쪽도 제품 비중이 있고요. 게다가 또 라이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 쪽인데 이쪽은 식품 쪽도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사료 첨가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식품 전문의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고추장이나 된장이 저희만 먹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해외에서 뜨거운 게 떡볶이죠. 떡볶이 제가 좋아합니다. 해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보게 되면 이런 고추장 같은 경우도 눈기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가장 인기 있는 게 볶음 고추장인데요. 거기다 소고기 넣고 볶음 고추장. 밥 비벼 먹는. 또 유튜브 영상에 보게 되면 상당히 호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별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K푸드가 인기가 이어지면서 점진적인 확산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K컨텐츠의 영향도 같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은 이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식품업체에 대한 흐름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정가 능력. 오르면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트에 가게 되면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주유하려고 딱 들어가게 되면 또 휘발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꼈어야겠다. 그러면 뭐부터 줄일까요? 약간 좀 내구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필수 소비제가 아닌 쪽은 소비시. 뭐 이런 걸 줄이겠죠. 그렇죠. 옷은 그래도 입어야 되는데요. 세 걸 안 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필수 소비제 쪽에 대해서 가격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바라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5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은 살짝 좀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2020년도가 워낙 강했고요. 2021년도가 살짝 위축돼도 올해는 다시 1,680억 대 정도. 그래서 한 10% 정도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어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한 저평가죠.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0.7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주가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저평가는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음식료 업체가 재부각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배당도 3.5% 이 정도까지 따지게 되면 그렇게 주주가치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대상을 주셨고요. 식품 관련 주, 음식료 관련 주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대상을 좀 살펴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 풀무원에는 뭐가 맛있나요? 네, 풀무원이요? 풀무원은 많죠. 냉면도 나왔고, 좀 전에 났던 냉면도 있고요. 만두도 요즘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유통, 제조 유통, 식품 서비스니까 단체 급식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헬스케어, 그다음에 해외 관련된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한 9% 늘었는데요. 영업이기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순익 같은 경우 97% 감소를 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크게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단체 급식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풀무원 푸드 앤 컬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쪽 회사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관련된 전체적인 실적이 다 부진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가격 전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 지난 2월에 냉동 만두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여타 제품으로도 아마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 급식 관련돼서 아마 재작년,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방역 완화가 이어지면서 기업체들의 출근 관련된 그리고 또 학교 같은 데서 출근이나 아니면 군의 식당 관련된 분야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작년에 그쪽 분야에 손실이 많이 있는데 손실 부분만 해소된다고 해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4개의 냉동만두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H마트에 입점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CJ의 비비고와 아마 국내처럼 미국에서도 냉동만두 시장에서 격돌하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른 냉동식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중국 관련 분야입니다. 중국에 최근에 베이징에 두부 제2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지금은 일선 도시라고 하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이런 쪽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는데요. 그 외에 주요 도시로도 판매망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보다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한 차례 HMR 관련된 그런 물 제품들도 중국 내 출시가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도 실적은 작년보다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풀무원을 김임순재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무래도 리오프닝 되면 급식 쪽에 부진했던 실적이 좀 빠르게 만회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눈에 띄고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을 또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풀무원이나 대상이나 사실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임순재 대표님. 네,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진, 그러니까 작년에 여름에 빠지기 시작을 한 다음에 지금 계속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박스권을 상향 이탈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격 정도 되면 17,000원 지금 후반 정도 됐는데요. 그 정도 되면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이자 19,500원 때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하나에 하면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무원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대상 보겠습니다. 대상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있네요. 네, 잡고 있는데 움직여야죠. 움직이는데 추세 흐름은 계속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기 저항권 넘어갔고 아직까지는 좀 더. 반응이 안 나오네요. 네,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과 한 2만 3,5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주봉상에서 거의 횡보 이후에 재조명이 필요해서 나왔던 중기 저항권들. 한 2만 7,000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과 풀무원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음식료, 식품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송홀딩스의 대한주, 대상과 풀무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종목들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에그플레이션 해도 먹을 건 다 먹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지. 시장이 오늘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